마지막에 화사하게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송림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생화고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강윤구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수학 영역 말씀을 드릴텐데요. 정말 아쉽게도 국어랑 영어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BS에서 연계가 확실하게 이어지니까 확실히 이 수업을 듣고 아이들이 이 문제 봤을 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강사님들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수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로 EBS가 사실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의 컨텐츠 자체가 여기에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일단 최대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위주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평 분석부터 한번 해보면요. 일단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 29, 30번 외에도 이제 나머지 4점 문항들 굉장히 어렵게 나오니까 빅킬러 문제 많이 풀자. 이런 컨텐츠 바람이 한번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솔직히 그냥 좀 오바스러운 반응인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수능 난이도가 거의 마무리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렵게 나오거나 갑자기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4점 문제 물론 이제 20일, 29, 30번 외에 이제 다른 4점 문항을 빨리 푸는 건 원래 중요했고 그냥 원래 하던 것처럼 공부하면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는 이제 구모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특징은 일단 킬러 문제 난이도는 하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하락된다는 건 이제 아이들이 정말 문제가 쉬워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어렵고요. 봤던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에 더 이상 새로운 문항을 만들만한 아이디어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논술 문제나 구술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왔던 뭔가 색다른 문항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수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색다른 문항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가 조금은 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6월 모의고사 볼 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 21, 29, 30번 문항이 계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생각보다 딱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어떤 과거의 발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21, 29, 30을 버리기보다는 공부를 과거의 기출 문제로 확실히 해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빠르게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삶 문제 버리고 가는 친구들 많은데 이제는 버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비킬러 문제는 이제 난이도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사실 공부를 좀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새로운 문제를 많이 찾습니다. 특히 이제 재수생들은 수능을 한 번 보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 이게 새로운 문제 시대인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능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고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이제 작년에 가르쳤던 재수생 친구도 처음에는 처음 수능 봤을 때는 이제 뭐 300 몇 점 맞고 이제 서황대 공대도 못 갈 점수가 나왔는데 재수해서 이제 연대치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시대인제 모의고사 한 번도 안 풀었어요. 재수할 때. 무조건 기출만 보고 그 다음에 저랑 수업했던 것만 하고 딱 그것만 하고 이제 수능 가서 이제 96점 맞고 이제 연대치대에 갔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얘기 학생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마무리되는 시점에 새로운 문제 찾는 사람들 없겠죠. 그죠? 어차피 지금 푸는 문제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많은 학생들이 들떠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유형을 확실하게 익히는 게 빅킬러에 훨씬 도움만이 돼요. 그래서 뭐 6월 모의고사 빅킬러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신유형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봤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 과거의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문제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래서 빅킬러 난이도가 상승하고 킬러 난이도가 하락하고 이런 거는 기출 반복 때문인데 기출 반복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4점 유형이 확실하게 계속 나오던 것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형 같은 경우에 상악함수의 극한만 예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덧셈 정의라든가 기타 이제 2차곡선 정의라든가 원래 나오던 유형들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은 제가 그 교재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이거 찍으실 필요 없고 어차피 그 교재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제가 문제 푸는 방법도 정리를 좀 차분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정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가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확률 통계의 문제인데 요즘에 확률 문제를 이제 독립시행 확률이나 뭐 이렇게 좀 유형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낯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직접적으로 찾은 다음에 확률을 구하게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도 그렇고 육모, 구모에도 꾸준히 뭐 가형, 나형 구분할 거 없이 28번에 배치돼서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미적분이랑 기백이 어렵다고 하지만 확통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중위권 학생이고 뭐 사전 문제 맞출 수 있는 게 뭐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로 만약에 이제 공부한다면 이 유형은 이제 반드시 하나 나오니까 충분히 연습해서 실수 없이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 추론도 이제 나형, 가형 가릴 거 없이 이제 항상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난이도가 있는 유형일 텐데 그래도 어차피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제 좀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문항이 과거에 나왔던 킬러가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21번인데 이제 17학년도 이제 4월 교육청 30번 문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 많은 아이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이 4월 교육청 문제를 떠올린 친구들은 되게 쉽게 맞춰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긴 건 다른데 이제 문제 푸는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두 개로 나와지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뭐 미분법 이제 활용하는 방식도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겹치는 문항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킬러 문제도 이제 유형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유형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형 나형 할 거 없이 이제 가형이 사실 다항함수가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닌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에도 그렇고 모의평가에도 그렇고 다항함수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가형에서 이제 고득점 할 수 있다. 이런 기조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게 모의평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마무리 공부할까 요게 이제 뭐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 개념 물어보는 이제 정형화된 27문제랑 이제 뭐 킬러 이제 3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방식은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항을 이제 잘 보려면 27문제를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4점 유형들 그 4점 유형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4점 문항 많이 풀어보라고 하면 진짜 풀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어떤 저형적인 특징인데 문제 푸는 방법을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지막 마무리 공부를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게 각 단원별로 4점 유형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죠. 덧셈 정리도 이제 도형의 덧셈 정리 뭐 이제 2차곡선이라면 2차곡선 정의 문제 뭐 이렇게 이제 누구나 학생이 이제 공부했다면 알고 있는 4점 유형이 있는데 그런 4점 유형이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풀겠다. 어떤 걸 확인하겠다. 라는 거를 좀 마지막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는 선에서 끝나면은 조금만 바뀌어도 어차피 못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별로 도움이 되는 작업은 아니고 문제 푸는 해결법. 그 해결법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2차곡선의 정의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의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정의 표시한 다음에 도형을 발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내가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사각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안되면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기만의 전략이 확실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되게 돌아가신 다음에 문제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맞출 수는 없으니까 문제보다도 너는 이 단어 문제는 어떻게 풀래? 라고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학생이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다면 그 학생은 지금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들을 쭉 모아서 내가 이렇게 풀 거다라고 이제 열흘 동안 정리하게 시키시는 게 최고예요. 뭐 모의고사 지금 푼다고 그게 자의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A4 용지에다 아니면 이제 빈 종이에다가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지수로그는 어떤 유형이 있고 이 유형 내가 어떻게 풀 거야? 라고 다 쓰게 하세요. 그리고 수능 날 그거 들고 가게 하시면 돼요. 수능 날 뭐 들고 가야 될지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다리바리 뭐 이제 책을 싸들고 갑니다. 뭐 뉴런도 들고 가고 뭐 다 들고 가요. 그거 15분 만에 어떻게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풀겠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한 거는 이렇게 한 두 장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이과 수학도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유형이 어차피 많아봐야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 이렇게 앞뒤로 보면은 뭐 쉬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왔는지 그간에 공부했던 어떤 내공들을 이제 다시 한번 짤막하게 다 떠올릴 수 있겠죠. 그거 베이스로 이제 차분하게 문제 풀게 시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나왔던 거 또 나오니까 새로운 문제 좀 풀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시키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제 킬러문화 푸는 이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면은 분명히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킬러문제 잘 보면 적어도 92점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과 EBS를 반복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문제에 적용 가능한 일반 원칙을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풀고 끝내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EBS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이랑 기백을 EBS 푼다고 와 이 문제 나왔어? 뭐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도 없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건데 확통 정도만 풀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이제 뭐 3개년 기출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한 5개년, 6개년 기출 문제를 다 모아서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문제 가능한 일반 원칙을 만들게 이렇게 시키는 게 기출 분석, 기출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 재해석하고 행동규칙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용, 보완, 연습하는 걸 이제 남은 열흘 동안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최상위권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작업까지 갈 수 있는데 못해도 이제 두 번째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겠다라는 전략 자체는 만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할래 라고 이렇게 다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함수관계식이 나왔다. 아 그러면은 함수관계식이 있을 때 항등식이니까 미분하고 대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이게 발문이 적분이면 항등식을 적분하여 적분감만 구하면 돼. 아니면은 내가 부정적분 이용해서 아니면 내가 이거 함수 구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어떤 표현 나오면 해야 될 건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에 딱 정리해놓으면 수능날 이거 나오면 이거 하면 돼. 라는 어떤 딱 대응되는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이 좀 긴장을 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좀 기계처럼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그냥 연필 두고 가가지고 수능 잘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제 자랑인데 함수관계식 발문이 나오면은 적분하면 돼 라고 해가지고 6월 모의고사 30번이 적어였거든요. 저희 제가 고3을 한 35명 정도 가르쳤는데 32명 아 28명 정도가 맞췄어요. 그래서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어떤 표현당 해야 되는 것만 좀 잘 정해주면 누구나 잘 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이제 수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정리해서 뭐 들여봤자 학생이 그거 보고 이해는 못하니까 자기 강사가 이제 가르쳐준 게 분명 있을 거예요. 물론 정리는 안 해줘요. 선생님들이 저는 좀 이제 그런 게 요즘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딱 정해줘서 이제 아이들 암기시키는 작업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학생이 열흘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교재들 보면서 이런 얘만 봐도 아마 학생들은 이해할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정리해서 수능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랑 확률이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아이들이 뭐 쉽다고 생각하고 되게 무시하는데 오답률 5위 안에 항상 꼭 들어갑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것 때문에 이제 점수 깎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확률 문제는 EBS 연계가 좀 체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통 경우는 이제 EBS를 좀 풀게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기출 정리보다는 이제 EBS에서 나오는 유형들을 좀 잘 정리시키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낯선 표현이 포함된 고난도 3문제인데 이게 난이도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워졌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21번이나 30번은 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하 벡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29번은 맞출 수 있어요. 어차피 공간도형에서 벡터 이용하는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 벡터 공부만 하면 되니까 기출로 나왔던 거 벡터 문제도 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뭐 연산 아니면은 자체 방절식 구하는 유형 딱 두 개니까 두 유형 정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공부하고 가면은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29번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여유가 되면 최근 나왔던 21, 29, 30번 문제를 다 모아서 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당부드리는데 이상한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는 고정 100점이다, 고정 96이다 하면은 뭐 새로운 문제 좀 풀어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자제하고 기출문제만 기출문제만 이렇게 계속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상한,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상한 문제 보면 수능 보러 가서 이상한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간과하지 말고 저희가 좀 나왔던 문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만 기출로 이렇게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문제로 접근법을 확실하게 좀 점검하고 이제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시간 활용 연습이 목적이다. 이거는 사실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사실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 수업이 되게 많죠. 근데 모의고사를 푼다고 사실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럴 거면은 뭐 다들 100점 많았겠죠 이미. 그렇죠? 다들 모의고사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냥 시간을 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시간 연습은 별로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고 내가 시간 배분을 할 것인가 사실 수학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마 뭐 1번부터 쭉 푸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3점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점 푼 다음에 자기가 4점은 또 어디부터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전략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신만의 이제 체크포인트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저도 이제 예전에 수능을 봤으니까 저는 이제 수능 봤었을 때 1번부터 53번까지는 15분 안에 풀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관식 22번부터 몇 번까지는 몇 분까지 도달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번은 몇 분 배분하고 몇 분 배분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저만의 약간 계획으로 다 세워놓고 이제 수능을 보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정한 시간이 오바되면 그 문제 지나가고 이렇게 깔끔하게 지나가는 게 좀 연습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모의고사 보면서 그런 연습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연습 딱 시간 정해놓고 지나가면 그 버리는 연습을 이제 많이 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못 푸는 문제를 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괜찮다. 어차피 네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그런 거를 계속 강조해주면서 넘기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학이 이제 그게 심하죠. 뭐 한 문제 붙들고 있다가 아이고 정시 촬영 보니까 30분 지났다. 뭐 이런 거 이제 뭐 대부분 한 번쯤은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없게 활용 이제 잘 시켜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급별로 이제 수학을 만약에 마무리한다면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이제 중앙위권이다 한다면은 뭐 어차피 문제를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최근 진짜 한 2개년 어차피 2개년도 사실 뭐 충분하기 때문에 네. 2개년 기출문제 좀 보기 하시고 그 다음에 EBS 연계유기제 풀었던 거 이제 반복하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맞출 수 있는 유형만 좀 청취하게 암기하고 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에 이제 공부하시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상위권이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하죠. 중상위권이 저는 그래도 요즘 시대의 어떤 수능이라고 한다면은 좀 점수가 지금 남은 시점에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보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등급대 친구들은 어느 정도 내용은 아닌데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시키는 게 되게 필요한 등급이기 때문에 이때 뭐 새로운 거 이제 찾거나 이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출문제들 계속 보면서 유형화 작업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작업을 빡세게 한번 돌려주시면 오히려 되게 이제 안정적으로 점수가 좀 오를 수 있는 정말 오를 수 있는 그런 등급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풀이법 정립하는 거 좀 강조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만약에 고난도 문항까지도 내가 좀 노린다. 그래도 하나 맞춰서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다 한다면 정말 소수로 이제 정말 적게 풀어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법 다시 한번 익힐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권이다. 뭐 나는 항상 1등급 맞았다고 한다면 뭐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면서 이제 시간관리 연습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친구의 경우에 뭐 제가 딱히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심해서 확통만 안 들릴 수 있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등급별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 사실 이제 제일 뭐 제가 EBS 이렇게 연계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과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풀이법을 여기서 강의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 넣어놨어요. 거기서 이제 다 거기다 써놨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문제풀이법, 표현 이런 것도 제가 미적분으로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이런 표현도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되게 두껍습니다. 되게 두꺼우니까 제가 이제 뭐 PT로 이렇게 사실 어머니께 수학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국어는 제가 이제 뭐 영어도 뭐 어느 정도 어머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수학은 특히 제가 재작년인가요. 한 1시간 정도 수학 한번 푼 적 있어요. 3년 전인가 이 자리에서요. 어머니도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대위법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꼭 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게 하시고 문제를 보지 말고 거기에 풀이법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구나.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이거 대로 풀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방향성 맞춰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방향성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열흘 남은 기간 동안 제 의도대로 좀 정리해주고 가면은 그리고 시험장에 그거 들고 가게 하시면 충분히 점수가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거 좀 계속 강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거 강조는 이제 어머니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 강사가 되게 하더라 라고 이제 좀 얘기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시면 뭐 동생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송림학원에 강륜구를 한번 찾아주시면 이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4등급 맡던 친구가 새하 고등학교에서 막 이제 1등급 15등 뭐 이렇게 점수가 오르면서 지금 이제 저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민망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동생분 있다 주변에 이제 혹시 이제 수학 관심이 있으신 사람이 있으면 저를 한번 추천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한번 해주시고요. 수능 대박 날씨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진짜 저한테도 문의 많이 해요. 가르쳤던 친구들도 선생님 뭐 문제 새로운 거 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다 그만두게 합니다. 풀지 말라고. 계속 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의미 없으니까 모의고사 풀게 하는 거 이런 거 만약에 있으면은 다 이렇게 걷어가세요. 빼두세요. 보지 말라고. 어차피 지금 모의고사 풀어서 뭐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열흘 전인데 갑자기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봤던 거 또 보기하고 또 보기하고 또 보기해서 정말 지겹게 봐서 암기시킬 때까지 보시게 하셔야지 수학의 점수가 나아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아이야 수학은 외워야 된다. 풀이법 외우고 암기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시면서 마무리 시키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강윤구였고요. 감사합니다.